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논현동의 충원순복원교회 김미승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섯 가지 힘이 있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불타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의 힘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넘치고 흔들림도 적습니다 셋째는 탁월한 재능입니다 재능은 정상에 오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넷째는 철저한 자기 절제력입니다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역동적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는 데 필수가 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힘이고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러나 모든 힘이 근원이 사람에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이 믿음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어느 것을 하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 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상황 전개만이 극박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된 사건이라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비로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병에서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믿음까지 인정을 받았고 마음의 평안과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니 이 여인은 정말 더 이상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병의 메인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은 소원의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문등병도 고쳤으며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 그것을 그대로 믿고 달려온 것입니다 기적의 현재성은 본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재산을 다 허비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한 아픔이 많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더욱 의지하고 그는 신뢰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전적인 신뢰, 즉 중심을 다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후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주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신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떨리는 모습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새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치료받은 사람도 예수님과 교제의 대화를 나눈 사람도 급기야 새로운 관계로 발전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영적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견고히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입니다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했습니다 혈로증이라는 수치스러운 병의 특성상 자신의 처지와 병명이 창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녀의 집중력이나 중심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이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지 옷자락이 목적인지 그것이 방법인지 목적인지 어느 쪽 때문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